강아지도, 고양이도, 트릿 그대로 직접, 사료 위에 토핑처럼, 물과 함께 촉촉하게, 우리아이 프리미엄 간식, 페파운드 동결건조 트릿 총 4가지의 트릿인데요 닭가슴살 트릿은 체중관리에 도움을 주며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북어 트릿은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심장병 예방에 좋고 연어 트릿은 오메가3가 풍부하여 뇌세포에 활력을 주고 건강한 피부, 피모를 가꿔줍니다 열빙어 트릿은 뼈 관절뿐만 아니라 감기는 개선에 도움을 주는 고단백 간식입니다 원재료 100% 단 1g의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간식 엄선된 재료로 영양까지 가득 담은 프리미엄 간식 아이들에게 매일의 행복을 선물하세요 페파운드 동결건조 트릿 연장؛